자, 저번 동영상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복습 한번 해볼까요? 자, 첫 번째 CA라고 하는 것은 공인된 기관이죠. 이 기관은 어떤 인증서를 발급을 하는데 그 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이 신뢰한다라는 것을 표시해준 사이트를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뜻이었죠. 자, 그래서 인증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첫 번째 서비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서버 측의 공개키가 그 인증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 CA의 리스트, 즉 인증기관의 리스트를 이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정확하게는 루트 인증기관의 리스트를 이 브라우저는 알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동영상의 주자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. 자, 그럼 인증서가 어떻게 서비스를 보증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. 자,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읽어볼게요. 자, 웹브라우저가 서버에 접속할 때 서버는 제일 먼저 인증서를 웹브라우저에게 제공합니다.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그럼 웹브라우저는 이 서버가 제공한 인증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CA의 리스트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.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? 브라우저는 이 루트 인증기관, 즉 CA들의 리스트를 내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어떤 인증서가 어떤 서비스에 접속했을 때 그 서비스가 인증서를 보내줬다면 그 인증서의 인증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CA의 리스트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 인증서가 그 자신의 CA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확인 결과 이 서버에서 전송해준 인증서의 인증기관이 자신의 CA에 자신의 브라우저의 이 루트 인증기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면 예, 포함되어 있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증기관의 공개키를 브라우저는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개키를 이용해서 그 인증서를 복호하게 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 그 인증서라고 하는 것은 이 인증기관의 비밀키로 암호화된 것이고 그 암호화된 것은 이 공개키로 복호화해서 풀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이 공개키 방식에서 비밀키로 비밀키로 암호화한 정보를 공개키로 풀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제가 이 암호화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. 예, 그것은 그 정보가 이 비공개키로 공개키로 복호화를 한 그 정보가 틀림없이 그 비공개키의 쌍으로 존재하는 그 공개키의 쌍으로 존재하는 비공개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암호화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다시 말해서 그 정보의 주처를 신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CA의 공개키로 인증서를 복호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것은 그 인증서가 바로 공인된 기관에 의해서 인증된 정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공인된 기관이 이 사이트는 믿어도 돼 라고 했다라는 것을 그 안에 했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. 만약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 있는 링크 있죠. 여기 전자설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면 어떻게 이 공개키 방식이 이 인증에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오묘한 메커니즘을 저기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 그럼 그렇게 해서 그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라는 사실을 인증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메커니즘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. 자 그럼 이제 궁금해 그 다음에 궁금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. 인증서 안에는 그 서비스의 공개키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자 그럼 이 공개키는 어떤 용도에 사용될까요?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입니다.